방역 당국이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 3종 모두 올해까지 임상시험 착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6월 DNA 백신 1종과 이달 23일 합성 항원 백신 1종의 임상시험이 승인됐고, 현재 국산 백신 2종이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빠르면 올해 안에 후보 3종 모두 임상시험 착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고, 해외 제약기업을 통한 백신 확보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